워싱턴 워싱턴 와우 츄러스다 와 준비해 주셨어요 츄러스 갑자기 먹방? 아 형 봐봐 여왕 오늘 컨셉이 멋있네요 나랑 완전 다르다 아하 뭐하는거야 이거 진짜 알았어 뭐하는거야 지금 다 꺼 여기로 와 여기로 줄게 내가 보내줄게 오 여기가 편집 제일 잘해 여기 편집을 제일 잘해 여기 편집을 제일 잘해 려지트가 얼굴 이쁘게 나와 내가 규현이 왜 아무것도 안 찍어줘 다 갔다 규현이 나와야지 규현아 규현 카메라 안되냐 여기 저기 저기 잠깐만 야 촬영 감독님이 왔다고? 진짜로? 이따가 사인회랑 한번 가보고 유튜버들이 난리해요 난 사과 먹방 근데 여기 진짜 맛있다 맛있어? 형 방울통합도 맛있어 그럼 제일 싫은거 봐 방울통합도 그냥 아는건 맛있어 진짜? 안녕하세요 려하 우리 둘이 가자 둘이 가 둘이 가 려지트 껴서 카메라가 끼는거에요? 아니면 스태프들이 껴? 비즈니스로 가겠다는건데 비즈니스지 어머 칼로리 밸런스다 옛날에 이걸로 살 뺐었는데 근데 이거 한 조각만 먹어야 돼 다 먹으면 살쪄 제가 이거를 나눠서 먹었던 기억이 나네 살 뺐어 그래서? 이것만 먹으니까 빠지지 다른거 안먹고 짜자잔 여기다가 사인해드렸습니다 먹으면서 역시 규현 신동이형 이거 사인해줘 여기 사인해달라고 여기서 아 진짜? 곤충사님들을 위해서 아 이게 곤충으로 관리하는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 에이 아 이게 다 하지 말자 아 저희에게 자 이제 저희는 이 사인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자 이게 뭐하는거야 들어가게 형 어디갔어 안하지 난 이렇게 못 챙기실래요 먹으러 달라고 아 먹으러 달라고? 야 유튜버들 야 시원이는 직원이 될거 같어 하하하하 연소독을 하고 마이크는? 이게 내꺼야? 아 아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영웅입니다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좋은 추억 만들어요 반갑습니다 여기 카메라에서도 친절하게 인사하는거죠? 아니에요 에이 왜그러세요 지금 사인인중인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공 말받아요 안녕 고마워요 안녕 고마워요 안녕 안녕 우와 진짜 이쁘다 근데 너무 어둡게 나오지 않나요? 왜 형은 밝게 나오지? 나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내껄로 해 왜 형은 이렇게 밝게 나와? 저기 왜 이렇게 따뜻하게 입었어요 다들? 아니 우출병을 해가지고 3개 가져오라 그랬어 아니 기현이는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했는데 기현아 영상이야 오늘 너 기현이랑 다녀 그러니까 빨리 바꿔 매니저 하하하하 하하하하 기현아 어떻게 된거야 지금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예에에에에에 너무 이쁘다 우와아 지금 시간 맞춰서 2분밖에 안남았어 빨리 가야돼 빨리 우와아 너무 이쁘다 아우 예뻐 에버랜드입니다 에버랜드 에이 지금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저는 지금 생방송을 켰구요 안녕 료하 여기서는 지금 에버랜드인데 에버랜드라 SM타운이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5주가 특별히 그 위판 마찬가지로 난 괜찮은 몸 시간은 못 잡은 녹화부터 안 눌렀어 이곳은 엄청난 이파로 뜨거운 열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에버랜드 자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 함성도록이죠 함성~! 안녕~~~ 하시 함성~!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게릴라 콘서트 같은 느낌입니다 안녕~~ 조면판 있으니까 너무 좋네 조명판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오늘 팬사인에도 너무 즐겁고 고마워요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에버랜드 많이 사랑해주시고 고마워 앞에가요 앞에 위험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귀엽네 여기 너무 벌어지지 않았나요? 아 필리핀 마구 저희는 이제 진짜 갑니다 아까는 가짜 광고였고 이제 진짜 갑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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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받았어 응 야 귀연아 너 초통이형이다 모르겠니? 귀연이 초통이형이야 잘 들었어요 자 이제 저희는 집으로 갑니다 진짜 끝이에요 아까와서 계속 끝이었는데 정말 끝입니다 안녕 에버랜드 사랑해요 와 광야 네 에버랜드에 있는 광야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물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슈퍼주니어 봉두팔과 슈공이 어 여기는 앨범이 파네 앨범이에요 저희 앨범 디앤이도 있다 디앤이도 있다 오 제 꼴도 있어요 오구 여러분들 제 앨범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연이께 옆에 있고 llä 여러분들은 새해*) 재인도 유 нак antique 여러분 새해 national photography 항상 목표하잖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